안녕하세요. 여기 한 고남자의 열정적인 무대 영어 남수가 부릅니다. 갈치 한 마리. 갈치 한 마리 구워놓고 어디 가니 이 마누라야. 갈치 한 마리 구워놓고 어디 가니 이 마누라야. 넘치는 곰구 설거질랑 해놓고 가지. 깨톡에 깨알같이 업데이트된 미소. 10년은 더 젊어진 스타일. 심리도 못 가서 발병한다 이 사람 봐. 나를 두고 놀러 간 사람. 감사합니다. 다 같이 신나게. 갈치 한 마리 구워놓고 어디 가니 이 마누라야. 이 마누라야. 1박 2일이 부족하더냐. 들어오긴 하실 건가요. 3박 2일이 부족하든. 가진 우리. 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걸.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사람만 나를 두고 놀러 간 사람 감사합니다